세 딸과 양아들 옛날에 한 사람이 딸 삼형제를 두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을 뒀는데 그걸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냈다. 맏딸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막내딸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다. 천석군 만석군 소리는 못 들어도 제법 먹고 살만 했던지 딸들을 다 번듯하게 갖추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으로 보냈다. 그렇게 세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만한님이 덜컥 먼저 가버렸다. 영감이 혼자 남은 거다. 그러니 어디 쓸쓸해서 살 수가 있나. 양아들을 하나 드렸다.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다. 그렇게 양아들 드린 걸 장가 보내서 양 며느리 보고 그러고는 살림을 죄다 양아들한테 맡기고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집간 딸들이 끙끙 앓았다. 친정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양아들한테로 가고 저희들한테는 자갈밭 한때기도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배가 슬슬 아프단 말이다. 저걸 어떻게 내치고 재산을 좀 빼앗아 볼까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다. 맞딸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님 딸자식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어찌 딸네 집에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한 번 다녀 가십시오 하고 잔뜩 졸라놨다. 아버지야 그런 말 듣기가 싫지는 않았다. 늙음하게 혼자 되어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 차에 딸자식이 와서 청하니 안 갈 수가 있나. 맞딸네 집애를 턱 가니까 이건 뭐 임금 대접이 안 부러웠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다가 옷도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딸 사유가 번갈아 드나들며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부채들을 해준다. 세상에 그런 대접이 없었다. 참말로 입안의 혀처럼 나긋나긋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러니 이 영감이 그만 마음이 푹 쏠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틀 사흘 이렇게 내리 한 달을 묵었다. 이야 내가 딸자식 한 번 잘 뒀구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진작 딸네 집에 노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한 달을 묵었단 말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양아들네 집에 가볼까 하고 나섰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묵고 싶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출가 외인인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묵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막 맏딸네 집을 나섰는데 언제 저희들끼리 기별을 주고 받았는지 둘째 딸이 왔다. 둘째 딸이 와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가자고 졸랐다. 아버님 둘째 딸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이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 따라갔다. 가보니 둘째 딸도 맏딸하는 것하고 한치도 안 틀리게 잘해주었다. 진수성찬이 끼니마다 나오고 좋은 옷이 사흘놀이로 나오는 거다. 게다가 딸 사위가 번갈아 드나들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심심하지는 않으시냐 이러고 임금 부럽지 않게 대접이 극진했다. 이 영감이 거기서 또 잔뜩 기분이 좋아서 한 달을 묵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번에는 막내딸이 문간에서 붙잡았다. 저희들끼리 기별을 다 해놨던 모양이다. 아버님 언니들 집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럽니까? 저희 집에도 한번 들르셔야죠. 이러고 졸라대니 안 갈 수가 있나 따라갔다. 막내딸도 언니들과 똑같이 잘했다. 입안에 든 혀같이 잘해주더란 말이다. 영감의 공수 또 한 달 묵고 이제는 정말 양아들 내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또 맞다리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가자고 하는 거다. 아버님 양아들한테 가시면 어디 이만큼 편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둘째 내 가시고 또 막내네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영감이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솔깃했다. 양아들 내 집에 가야 그 내외 일하는데 멀쩡한 몸으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쇠죽을 끓이든지 마당을 쓸든지 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딸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먹고 편히 쉬면 좀 좋아. 그래서 또 맞다를 따라갔다. 맞다네 집에 가서 한 달 묵고 나니 또 둘째 딸이 와서 모셔갔다. 둘째 딸네 집에서 한 달 묵고 나니 막내가 와서 모셔갔다. 이렇게 해서 영감이 아주 딸네 집을 번갈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되었다. 딸들이 다 잘해주니까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뭐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얼추 1년이 지났는데 양아들 둔 것이 자꾸 뉘우쳐졌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말걸. 내가 낳은 자식이 옳은 자식이지. 그까진 피도 안 섞인 자식이 다 뭐야.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었다. 딸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논 맞이기라도 떼줘야 할 텐데 그놈의 양아들이 걸리적거리래. 생각다 못해 양아들한테 갔다. 내 잠깐 잘못 생각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 아무래도 나는 딸한테 몸을 의탁해야겠으니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오늘로 너희 내외는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이렇게 야박한 말이 어디 있나. 양아들의 듣기에 얼마나 야속하겠나. 그래도 양아들 내외는 섭섭한 기색도 없이 아버님이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한 푼도 안 주고 쫓아 냈으니까 뭐 비렁뱅이나 다를 게 있나. 이불 붓다리 싸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거다. 이놈의 영감은 그제야 옳았구나 하고 짐 문서 논문서 할 것 없이 재산을 있는 대로 뚝딱 갈라서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러고 나니까 맞다리 친정아버지 대하는 폼이 하루 안침에 싹 달라졌다. 전에는 임금 대접하듯이 극진했는데 이건 뭐 좋은 일 있어도 내외간에 얼굴 한 번 들이미는 법이 없었다. 진수성찬도 싹 사라지고 나물밥에 된장 한 접시 주는데 그것도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졌다. 이놈의 것 안되겠다 하고 둘째네 집으로 갔다. 둘째도 똑같다.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을 지워주더니 이번에는 옷이 헤어져 너덜너덜해져도 거들떠보지를 않았다. 막내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다. 친정아버지 대하는 건지 이웃집 개를 대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이런 변이 있나?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이 없고 영감이 그만 역정도 나고 서글프기도 해서 에잉 까짓 거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얻어먹으랴 하고서 그냥 집을 나왔다. 재산 있는 거 뚝딱 떼서 다 나눠줬으니 뭐가 있나? 집도 절도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었다. 그렇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흘러흘러 다니다 보니 한 1년이나 지났나?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마침 목이 잔뜩 마른 참이라 물 한 바가지를 청해 마셨다. 물 한 바가지를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빈 바가지를 돌려주는데 그 안악이 그 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하고 반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양 며느리였다는 거다. 1년 전에 쫓아낸 양 며느리를 거기서 만났다. 반가운 것보다는 죄스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다. 얼굴을 둘 수 없어서 그냥 멈칫멈칫 내빼니까 며느리가 뒤따라오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자꾸 권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갔다. 비롱뱅이 처지에 밥이나 한술 얻어먹으려면 염치가 있으나 없으나 오르는 집보다는 아는 집이 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따라갔더니 참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들어갔다. 양아들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판이니 집인들 번듯하게 지워놓고 살까? 그게 다 이놈의 영감이 지은 죄다.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아랫목에 어린애 하나를 리워놨다. 그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혀만 끌클 차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깔끔하게 봐가지고 들어왔다. 아버님 잠깐 이 술 한 잔 드시고 계십시오. 곧 진지상 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그만 깜빡 취했다. 그놈의 것 밤낮 보리밥 덩이나 빌어먹던 참에 술 몇 잔 들어가니 취할 것이 아닌가. 취해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아랫목에 누워놓은 어린애를 깔고 쓰러졌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아기를 깔고 쓰러진 거다. 아기가 어린 몸에 깔리니까 어떻게 되었나? 숨이 막혀 죽었다. 이놈의 영감이 아기를 죽여놨다. 며느리가 그걸 보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마침 일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한테 죄다 이야기를 했다. 우물에 물길러 갔다가 거짓골이 된 시아버지를 만난 일이며 집에 모셔다가 술 대접을 했더니 아기를 깔고 쓰러져 아기가 죽은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 아이 일은 내외 심정이 오죽하겠나. 양아들 며느리로 들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거짓골이 돼가지고 온 것을 대접하노라 했더니 아기까지 죽여놨단 말이다. 이쯤 되면 누구든지 양아버지고 뭐고 원수같이 보일 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 내외는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를 팠고서 아기를 막 끌어 묻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꿈틀꿈틀하더니 응애! 응애! 하고 울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거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아기를 도로 꺼내서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팠던 구덩이 속에 뭐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났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금덩어리다. 금덩어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지천으로 쫙 깔렸다. 이 사람들이 금덩이를 죄다 파내어 짊어지고 내려와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돼서 잘 살다가 어저께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직까지 산다는 말도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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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